오른쪽으로 막 쏠 일을 하느라 그러면 여기서 응용이 들어갑니다. 무릎과 골반은 그대로 놔둔 상태로 어깨에만 세워주십니다. 안녕하세요. 100일 골프완성 1타 강사 박하민폼입니다. 지금은 야외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샷을 다 배웠잖아요. 무경 씨하고 정수 씨 잘 지냈어요? 네. 야외로 나눴습니다. 드디어. 자 그러면 오늘은 바로 어프로치를 먼저 실제로 한번 해보시고 일단 먼저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딱 하나가 있어요. 제가 첫 번째로 어프로치 공식을 말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저번 주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거냐면 거리를 정해놓지 마라. 거리를 정해놓지 마라. 이 포인트를 먼저 생각을 하세요. 어떤 거냐면 핀을 보면 지금 거의 한 20m 정도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나는 지금 20m를 쳐야겠다. 저걸 무시하세요. 핀을. 아 나는 20m를 쳐야겠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쳤더니 아 몇 미터가 가더라. 그래서 자기 거리를 먼저 확인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거리를 맞추는 연습을 할 겁니다. 먼저 정수 씨부터. 와서 한번 내가 가장 편한 자세 연습했던 자세로 이렇게 똑같이 치세요. 똑같이 치시고 그 다음에 한 3개에서 5개 정도 쳤을 때 공이 이제 탄착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군대 다녀오면 다 있잖아. 아니면 공이 모여 있거나 그게 이제 자기만의 평균적인 비거리인 거야. 그럼 내가 이 정도 쳤을 때 그 거리를 재는 거지. 무조건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나는 20m를 치겠다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배운대로 그냥 편안하게 거리 무시. 내가 그냥 방향성 어드레스만 하시고 한번 쳐보세요. 빈스윙 하고. 오 잘 쳤어요. 다시 한번. 아까보다는 조금 덜 맞았죠? 네. 괜찮아요. 오 거의 뭐 똑같은 방향으로 가네. 오 괜찮았어요. 네. 그렇지. 자 그 자리에 놓고. 미스 샷. 봐봐요. 희한하게. 그거 미스가 안 나지. 네. 지금 배운지 얼마 안 됐는데 거리도 어느 정도 일정하게 나왔어요. 자 저랑 같이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대충 우리 있잖아. 발걸음을 한번 세봐. 하나 둘 셋. 열세. 열네. 열다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50도 기준으로 쳤을 때 약 15에서 18미터 사이. 그러면 클럽 또 다른 거 뭐 들고 있어요. 56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56도로 같은 자리에서 한번 쳐볼게요. 같은 자리에서. 네. 똑같은 스윙으로. 56도를 들고. 오 비슷하다. 그치. 자 그럼 56도로 쳤어요. 그럼 우리가 50도로 쳤을 때 15에서 18미터 정도 갔잖아요. 그럼 56도로 쳤을 때. 자 다시. 하나. 둘. 셋. 넷. 열하나. 열둘. 열세.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스윙으로 했지만 클럽의 로프트를 변경하니까 거리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정수 씨는 지금 어느 정도 비거리가 환상이 됐죠. 네.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응용을 해야겠죠. 아까 그러면은 우리가 20미터 자리로 갈 거예요. 핀까지 20미터예요. 그러면은 50도로 쳤을 때 20미터보다 조금 짧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탠스를 좀 더 넓게 세서. 더 조금 크게. 그렇지. 벌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20미터를 한번 쳐볼게요. 에이밍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무조건 필드를 나오시면. 자 보세요. 핀과 공과 나를 일직선으로 만들어요.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을.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잔디의 특이한 진한 부분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딥옷이 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내가 이제 가상의 선을 긋는 거죠. 이 페이스를 연결해 보세요. 가상의. 어디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 페이스가 이렇게 돼 있거나 내가 몸이 조금 더 돌라야 이때 쪽으로 가겠네요. 이 페이스 이 라인을 보시면 돼요. 오 잘했어요. 이제 방향도 맞고 거리도 맞고. 되게 쉽죠? 네. 저희가 배운 그대로 공식을 적용해서 한번 실제로 필드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거리를 정해놓지 말아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응용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제가 알려주는 공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진짜 필드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잖아요. 응용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어떨 때 띄우고 어떨 때 굴리느냐. 제가 두 가지의 클럽으로 한번 그냥 간단하게 한번 똑같이 쳐볼게요. 똑같은 스윙. 자 어드레스 잡고 공식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른발 놓고 자 똑같이 58도 웨지를 가지고 자 떨어지는 위치가 거의 10m를 가서 거의 비슷하게 갔어요. 그러니까 5대 5죠. 그래서 떠가는 거리 5. 불러가는 거리 5. 이렇게 되면 지금 프린지를 지나서 그린에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피칭 웨지를 가지고 자 똑같이 공식을 들어가서 쳤더니 거리는 되게 비슷하게 나와서 운이 좋았지만 떨어지는 위치가 탄도도 조금 낮았고요. 그리고 떨어질 위치가 그린이 아닌 프린지에 걸려서 떨어졌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운이 좋았지만 프린지 같은 경우는 디봇도 있고 나뭇가지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구멍이 이렇게 파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미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띄우는 샷이 좋겠죠. 띄우는 샷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클럽 각도가 높은 58도 웨지를 가지고 했고요. 조금 굴러가야 되는 상황이다. 이럴 때는 조금 이렇게 앞으로 오시면 프린지 위치가 굉장히 짧아졌잖아요. 짧아지고 그리고 그린에 굴러가는 거리가 많아졌습니다. 똑같은 샷으로 만약에 했을 경우에 자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58도를 가지고 우리가 공식을 대입해서 쳤어요. 거리도 짧아졌으니까 좀 작게 쳤을 때 떨어질 위치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프린지를 한참 넘어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러면 또 떠간다. 그러면 조금 미스의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피칭 웨지를 가지고 똑같은 스윙으로 이렇게 치면 떠가는 거리 그리고 탄도가 조금 낮아지면서 런닝 업로지가 가능하죠. 클럽의 헤드 페이스 로프트 각만 가지고도 똑같은 스윙이지만 조금 뜨냐 런닝이 되느냐 이 기본적인 공식 하나를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수많은 사항을 다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또 꼼수를 부리자면 제가 58도 웨지를 다시 바꿨어요. 58도 웨지를 바꿨을 때 많이 떠가고 조금 탄도도 높았잖아요. 그럼 이 클럽으로 런닝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피칭하고 58도의 차이가 뭐죠? 로프트 각도의 차이죠. 그러면 58도를 세우면 되겠네. 이 세울 때 손으로 이렇게 세우게 되면 손장난을 치기 때문에 이건 하지 마시고 같은 공식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잘 보세요. 클럽과 제가 일로 더 갈 거예요. 제가 일로 더 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 있죠. 그럼 로프트 각도가 상승한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공식을 대입을 해서 왼발로 살짝 더 갔더니 로프트 각도가 서요. 이 상태에서 똑같이 치면 아까보다는 캐리 거리가 짧아진 걸 볼 수가 있죠. 자,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지금 왼발이 높은 오르막상 그린 주면 오르막상 어프로치를 또 아마추어분들이 어려워하시잖아요. 일단 기본적인 우리가 정석적인 걸 먼저 알고 가셔야 돼요. 일단 공 기준으로 공과 핀을 일단 보고 어드레스를 하세요. 마지막에 이 방향 내가 어떻게 클럽을 낳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살짝 이렇게 한번 서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최초로 먼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딱 섰을 때 왼발보다 오른발에 체중이 무조건 많이 실릴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세 가지를 똑같이 평행하게 만들면 됩니다. 어떤 거냐면 지면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깨 포지션 내 왼쪽 골반과 오른쪽 골반 그리고 무릎 이 세 가지의 포인트를 봤을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해가지고 지면과 평행하게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똑같이 공을 가운데 놓는다고 해도 내가 오른쪽 어깨가 기울어지고 골반과 무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기울어지면 클럽패드는 당연히 우측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볼을 우측에다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딱 클럽패드 페이스 놓는 데다가 공을 조금만 용이하게 옮겨 놓을게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느냐 똑같습니다. 오른쪽 팔꿈치는 구부리지 않고 치십니다. 이 지면의 높이가 지금 약간 길게 있기 때문에 무릎이 들리거나 왼쪽 어깨를 들거나 아니면 뭐 팔꿈치를 빼거나 그러면 미스샷이 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체중 같은 경우는 일부러 왼쪽으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대로 헤드 페이스 방향을 내가 보내고자 하는 타겟 방향으로 치고 나서 유지시켜 주면 그 방향으로 그냥 공은 똑바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치면 참 쉽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면에서 평지에서 연습을 했을 때 충분히 오른팔이 구부러지지 않게끔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 셋업만 조금만 유의하시면 교과서 쪽으로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거보다 더 높은 상황 이런 게 있어요. 경사가 막 되게 심해. 이럴 때는 우리가 균형을 잡고 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상태에서 기울기를 똑같이 넘어갔더니 오른쪽으로 막 쏠리리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응용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응용이 들어가냐. 무릎과 골반은 그대로 놔둔 상태로 어깨만 세워주시면 돼요. 이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실 게 타법이에요. 타법. 왜 그러냐면 우리의 어깨 포지션과 골반과 이 세 가지의 포인트 이 삼선이 맞았을 때는 그냥 지면과 평행하게 가면 지면을 쓸고 가는 이런 자연스럽게 근데 예를 들어서 어깨를 굉장히 심한 각도로 갔을 때 어깨를 딱 세우면 그냥 이렇게 가면 보세요. 그냥 이렇게 가면 보세요. 박히죠. 박히면 이제 여기서 내가 때리려고 이렇게 돼요. 어차피 우리는 멀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채를 들지 않고 지면에 박는다는 느낌으로 컨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도 가운데에 놨을 때 똑같이 놓으면 떨어지는 데는 오른발이죠. 오른발에 있는 상태로 그대로 갖고 오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상체만 자 골반은 그대로 상체만 딱 놓을게요. 이 상태에서 그냥 보시면 약간의 디봇이 나면서 살짝 박힌다는 느낌으로 가시죠. 그러니까 단순한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 그냥 쓸리는 거고 이렇게 놓으면 박히는 거야. 근데 그 박히는 거를 굳이 내가 빼거나 뭐 띄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정수지부터. 네. 떨어지는 위치를 확인해서 그냥 그대로 한 번 밀어보세요. 그렇지. 그렇게 치면 기본적인 어프로치 끝. 그대로 방향대로 그렇지. 그러면 오르막도 쉽죠? 네네. 자 그러면 응용 한 번 할게요. 똑같이 제가 알려드린 대로 놨어요. 제가 조금 더 심하게 한 번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더 높아. 뭐 못 하겠죠? 여기서 수익을 못 해요. 그러면 상체를 살짝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똑같이 한 번 해보세요. 그럼 박히죠? 네. 그대로 가서 채를 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진짜로 지면에 박아버리세요. 그냥 톡. 그렇지. 그러면 채도 이야 트러블 샷의 여왕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내리막 사항 어프로치 자 바로 가시죠. 자 오르막 사항에 의해서 가장 어려운 내리막 어프로치에 왔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이거는. 그래서 그냥 조금 전에 제가 오르막 사항에서 알려드렸듯이 어떤 거냐면 그냥 공이 있다. 그러면 일단 가운데 놓고 서세요. 자 이렇게 방향 보고 자 뒤에서 일단 에이밍을 봐야죠. 항상 에이밍 보고 여기서 똑같이 샀어요. 그랬더니 왼쪽으로 이만큼 기울어진다. 그러니까 공식이에요. 무릎, 골반, 어깨를 이 세 가지를 똑같이 평행하게 맞추시면 됩니다. 평행하게 맞추면 왼쪽의 체중이 거의 100% 정도 실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약간 오른발이 위에 있기 때문에 오른발을 너무 펴버리면 너무 왼쪽으로 쏠리니까 무릎 자체를요. 살짝 이렇게 넣어준다는 느낌? 이런 느낌의 어드레스를 하시면 거의 왼발 한 발로 서 있는다는 느낌으로 드실 거예요. 빈 스윙을 해보세요. 그냥 이 상태도 그냥 그대로 오른발 펴 있는 상태로 그대로 해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체크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딱 했을 때 한 세 번 정도 했을 때 클럽헤드 페이스가 떨어지는 위치를 체크를 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윙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운데 놓고 쳤을 때 무조건 지면이 위에 있기 때문에 뒤에 떨어지겠죠. 그러면 똑같이 떨어진 위치 저는 여기 떨어지네요. 이 상태에서 핀이 저기 있다 그러면 그냥 들지 말고 들지 말고 이렇게 치면 비슷하게 갑니다.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있고요. 한 가지 꼼수를 하나 칠게요. 이 정도 되면은 이게 프린지가 있고 너무 멀리 있지 않다. 그러면 어찌됐든 공은 중력 위에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날치기 일명 웨지를 가지고 날치기를 하세요. 그 날치기라는 건 어떤 거냐면 웨지를 가지고 퍼터처럼 하는 거예요. 퍼터 여기 날처럼 생긴 부분을 공의 중간 부분 여기를 때리는 거예요. 여기서 딱 하나만 딱 중요한 거 딱 주의하셔야 될 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손목 손목 이렇게 되지 마시고 클럽헤드 페이스를 가운데로 딱 놓으세요. 가운데 놓고 손목 안 상태로 그냥 퉁 치면 자기가 알아들어서 굴러갑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요런 그린 주변에서는 무조건 뭐 웨지 잡고 어프로치 해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퍼터를 갖고 왔습니다. 퍼터가 가장 쉬운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들어서 그냥 퍼터 하듯이 퉁 치면 비슷하게는 그린에 올라가서 미스가 없죠. 그러니까 내리막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정말로 오르막 어프로치에 비해서 다섯 배에서 열 배는 어렵습니다. 저 또한 연습이 안 하고 감각이 없으면 뒷당치거나 아니면 잘 못 쳐서 쭉 가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꼭 연습하시고 여러분들도 필드 나가서 열 타 이상 줄이는 그런 골퍼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작 시작합니다. 세끼손가락부터 말아서 이렇게 말리지 않게 자 오 호호 증석해주는 장비와 최첨단 장비와 전문 프로님을 모시고 발전이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 어떤 것이 조금 부족한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부족한 거가 있으면 좀 채우고 잘한 게 있으면 칭찬도 하고 그런 식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치면 되나요? 네, 그대로 편하게 서서 정면 한번 봐주시고 준비되시면 치시면 되세요. 네. 지금 장비를 착용하고 계신 센서를 가지고서 나오는 수치인데 여기 파란색은 상체, 여기 주황색은 하체를 뜻해요. 어드레스 때는 다 파란색 안에 들어가 있어서 괜찮으신 거고 그리고 백스윙 올라갔을 때 백스윙 갔을 때 상체 밴드 숙여져 있는 정도도 그렇고 사이드 밴드 옆으로 기울어져서 회전이 된 것도 좋은데 이제 로테이션, 여기 로테이션은 지금은 여기 나오는 수치보다는 조금 더 많은데 역시 그 수치가 차이가 큰 건 아니어서 그렇게까지 크게 보실 필요도 없고 굉장히 잘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정수 씨가 몇 개월 됐죠? 한 5개월 된 거 같아요. 지금 5개월? 네. 5개월 권린이 차였을 때 몇 프로 정도 안에 들어갈까요? 어머니께서는 지금 이 장비를 가지고서 측정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데이터 값으로는 거의 상위 1%? 상위 1%? 상위 1%? 우와, 상위 1%! 네. 둘 둘 둘 셋. 어우 정수 씨, 노력 많이 했네요. 더드레스 잡아주시고요. 그대로 준비해 주시고 네! 치시면 되세요. 백스윙이 올라왔을 때 퍼센테이지는 78%니까 지금은 굉장히 오른쪽으로 체중이동을 굉장히 잘 맞고요 어드레스에서 백스윙이 가면서요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낮아져요 살짝 낮아졌다가 여기 보면 살짝 올라오죠 중간에 일단 프로님 전체적으로 봤을 때 6개월이거든요 상이 몇 프로인지 전체적으로 한 번만 봐주세요 3,40%? 오 그래도 상이 3,40% 그래도 중간 이상인 거 아니야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최첨단 분석 장교를 통해서 정수 씨하고 우경 씨 어떠셨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했죠? 우경 씨 같은 경우는 먼저 제가 코멘트를 해드리자면 고개를 너무 고정하려고 그러세요 너무 고개를 고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앞쪽으로 쏠리면서 들렸다가 가는 그런 데이터성 아까 다 봤죠? 그러니까 조금 고개를 들고 백스윙 할 때도 제가 공식 하나 드렸죠 어떤 거 드렸죠? 머리는 회전 시선만 고정 그래서 공을 보고 머리는 회전도 해도 된다 그리고 시선만 고정하는 이런 연습 이런 연습 하셔야 되고 정수 씨 같은 경우도 동일해요 머리는 회전 시선은 고정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다시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내가 잘못된 부분이나 내 고질병이 있으면 그 고질병은 완벽하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좀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아니면 체력이 딸리던가 그러면 안 좋았던 습관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는 교과서처럼 만들어놓은 이 영상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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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자기가 필요한 거를 골라 골라서 시청하셔서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퍼터 스트로 핀 보고 때립니다 이렇게 30m 어프로치를 저는 한 이 정도로 하거든요 이 정도 스피드로 그러면 몇 미터가 갈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최고